자 요건데 A 플러스 B가 4고 AB가 2일 때 A에 뿔나고 B에 뿔나고 이 뿔낙지 문제인데 뿔낙지 이거를 좀 이렇게 다듬어 줘야 돼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고 보듬어 준 상태에서 보듬어 주면 얘가 옥양 옥양이 좀 간이 대밖에 나오지 왜 그러냐면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더 들어가 있다고 내장이 내장이 더 들어있거든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내장이 들어가 있는 만큼 빼주면 돼 내장이 더 들어가 있는 만큼 빼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보듬어 주면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구하냐면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로 들어오면 4의 제곱이니까 16 얘가 1로 들어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4지 왜 곱박 생략 돼 있으니까 2 2는 4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이게 12 12 12 붙지 마라 이렇게 딱 됐어요 문제는 이제 검정고시에서 조금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거지 주어지기는 더하기가 주어져 있는데 얘 ㅋㅋㅋ 오늘은요跟大家 주면서 마이너스가 들어있다구 야 요거ห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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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Wyatteye region 청개구리 같은 놈은 반대 failure ihrem 반대ذ ál 반대거 음 그럼 여기에서는 전개하게 되면 내장이 마이너스 2 애비가 돼 있거든 어 여기 내가 정기하면 내장이 안에 속 내용물이 이런게 더 들어있단 말이야 이야 얘가 맞지 그런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AB가 있고 여기에는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맞춰줘야지 간을 먹어보면서 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플러스 2AB를 어떻게 간을 맞춰주냐면 마이너스 4에 비하면 간이 맞아져 얘랑 얘 계산해 봐봐 마이너스 2AB가 되지 이렇게 간을 맞춰줘야 된다 내장 내장 생선 내장 같은 것도 몸에 좋은 내장도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되잖아 입속에 대입하듯이 이렇게 문자로 대입할 거거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하면 돼 먹을 수 있는 상태 맞지 이제 사과 들어가면 4 4 16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 곱하기 생략된 거 알고 있지 현미경 딱 떼어보면 곱하기가 딱 생략되어 있어요 레베누크가 만들어 현미경으로 딱 떼어보면 곱하기 생략되어 있다고 근데 ABA 값이 얼마나 했나 2라 그랬지 2 그럼 16 빼기 8이니까 사이 8이니까 얼마나 되나 8이지 8 손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손목도 아니고 8이라고 8 이거 안되나 8 8 답이 8이야 여기까지 하자 2 3 4 4 5 15 16 16 17 18